왜 귀엽고 난리야? 왜 귀엽고 난리야? 왜 귀여워? 누가 키 모래? 우와 이거 입고 산책감이 되겠다 뭐 먹고 싶어? 저는 뽀송이 옷 다이소에서 옷을 사갖고 왔는데요 뽀송이 옷이에요 이렇게 3개 사갖고 왔어요 하나 둘 셋 위에 골이 빨개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조리 네 곳같은 곳 공조리 네 곳같은 곳 공조리 네 곳같은 곳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라 뽀송이 왜 이렇게 귀여워? 뽀송아 한복같아 한복 사우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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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귀여워 한복같은데 이거? 사우나 가운 아니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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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수할때도 있자 오우 강아 Ant 사우나복 어흥 보 Bronze 이렇게 접었어. 너무 커가지고 접었어 원래 사람도 뭐야 구청을 타서 밑에 내려야 되는데 너무 커 구청은 너무 커 여기 코 사이즈다 아이고 귀여워 조금만 기다려 앞에 있잖아 먹어 뽀송아 뒤로 가봐 뒤로 오늘 잘 거야? 오늘 잘 거야? 송아 응 송아 잘 거야? 송아 잘 거야? 운동 안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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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